또 옥타브만 도라 벗을 미 라 이렇게 칠거거든요 오른손 번 시작 그래서 옥타브 바로 시작 미 라 미 라 미 라 치잖아 그러면 미 라 미 라 펴야 되는데 너무 작게 쳐 이렇게 치니까 너무 귀엽잖아요 미 미 라 칠 때 미 라 펴야 되시죠 그 다음 소울 시 해야지 소울 시 옥타브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메트로나 맞게 근데 이거를 좁게 연습하니까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이상하잖아요 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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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 팝 이렇게 쳐야 되는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이렇게 치니까 음악이 좀 진짜 뭐 하는지 모르는 빰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이상해요 다시 한 번만 시작 힘 빼고 어깨 내리고 그렇죠 자 이제 여기 오른손 빨리 돌아가는 연습할 거예요 왼손만 두 개 진짜 저저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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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 자신이 많아 저저래 너희 자신이 많아 자고는 대학 저저래 그런게 그 다음 소울에 그 다음 소울에 저저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